izar kinda 저번생 life 1car 목음을 연습했는데 웨이트 정말 어렵더라고요. 철 les 하고 하나сть в of your hand 3,4에 판 리퍼버림으로 박자 맞추면했는데 음... 그렇죠, 안돼죠? 이게... 4박자 들이 말씀하시는 거죠? 발차기 4번에 студентов 한 번 누리는 거 이게 처음에는 박자 맞추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신데 이걸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, 다음은 물속 동작이나 타이밍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연습해보려 합니다. 한 스트로크에 4번의 킥을 차면서 연습합니다. 시작 후 2번의 킥은 앞에서 연습했던 물속 팔동작과 호흡동작을 생각해주세요. 그 다음 동작이 끊어지지 않게 양팔은 다리옆에 두고 바로 머리를 넣으며 입수킥과 출수킥을 이어나갑니다. 출수킥이 끝나면 다리옆에 있던 양팔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입수킥과 함께 글라이딩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4박자들을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조금 리듬감이 좋으시고 감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따라하시는데 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가능 있어요. 이거는 절대 급하게 수영하지 마시고 일단은 천천히 수영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물이 충분히 뜨면 그 다음에 팔 돌리면서 발차기를 하셔야 돼요. 일단 한 번 보세요. 일단은 갈 때는 물 밖에서 한 번 보시고 올 때는 물 속에서 한 번 볼게요. 제가 일단은 좀 천천히 웨이브 투기하면서 수영을 해볼게요. 잘 차기 갑자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동일하게 자요. 근데 팔 돌리기가 좀 다르죠. 하나 둘 셋 넷 당기는 거 하고 끝이에요. 팔 돌리기. 하나 넷. 팔하고 팔, 팔하고 담아주. 그 다음에 셋 넷. 넷 끝나고 그 다음에 팔 돌리시고 다시 하나에요. 이해 되시나요? 하나 넷.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. 호흡 동작. 하나. 두 운동할 때 호흡하시죠. 그리고 넷 할 때 호흡 아니에요.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거 같아요. 하나. 둘. 한번 호흡하죠. 그 다음에 차는 상태로 다시 들어가면서 셋. 떠오르면서 넷. 팔, 팔 돌리기 때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. 호흡은 두 번째 발차기 한 때만 해주시면 돼요. 이번엔 물 두개 좀 줄까요? 숨 찰 거 같지만 숨 많이 안 차요. 그냥 접영 두 번에 한 번 정도 소흡하시는 건데 팔 동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숨 별로 안 차요. 그리고. 그리고. 여러분. 지금 잠깐 보셨보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34편. 가장 단판이라고 계시죠? 영상 천천히 돌려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. 땀 흔들 날려주시죠.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inho 가요. etrлив unchanged 없어요. 네. 감사합니다.